윤상현 의원이 권성도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권성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또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당을 위해서라도 결자해제의 자세로 결단을. 책임 정치의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각별히 화이팅을 외쳤지만 당은 하답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에너지 허폴기처럼 굴었습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러보는 것입니다.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흡혈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호, 민심의 무게를 무겁게 여겨야 권성동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퇴수습의 첫 단추다. 유승민, 윤핵관들은 조폭처럼 굴지 말고 물러나라. 비대위 탄생 원인은 내부총질, 체리 따봉 문자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화답한 겁니다. 새 비대위 출범하고 내 거치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김수현 교수님, 조경태 의원이 흡혈기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모든 문제에,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문제에 중심이 되고 있고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계속 선당 후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당을 먼저 생각해라.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선당 후사 못하나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을 먼저 생각해야죠. 물론 본인은 지금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좀 마무리할 사람이 없다. 자기까지 그만둬버리면 비상 상황을 좀 추수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민심, 여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을 계속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핵관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말해지는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들의 구태를 내가 척결하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핵관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어떤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거구나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럼 진짜 윤핵관이라는 말이 맞았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나 보네. 이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누군가는 사태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욕먹더라도 내가 원내대표를 유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김병민 대변인, 정치권에서 나오는 의문은 이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사태를 잘 수습해왔느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을 때, 윤리위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있었는데 그때 사태를 잘 수습했냐. 두 번째는 앞서 전재수님께서 말씀하신 체리 따봉 문자가 고의든 아니든 공개됐을 때 그 사태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사태를 수습했느냐. 지금 세 번째, 본인이 두 번 다 원내대표 직을 고수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효력 정지가 나왔는데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직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앞서는 우리가 책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태 수습을 잘하지 못했던 지난 날의 과거가 있고 일단 중요한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 약간 나 아니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정치인들이 갖게 되는 가장 오만적인 행태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의 타이밍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난 날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6개월 징계를 받았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정말 이 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당대표 윤리위원회 6개월 직무 정지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담함을 들어서 아마 최고위원을 비롯한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모두가 책임을 통과하고 직을 내려놨다면 그 당은 그대로 비상상황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대적이고 중요한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검수 안박 법안의 강행 처리 당시 협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 내에 있는 의견들과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진행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익은 합의의 타이밍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던 적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번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일어난 그 즉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주호영 대표는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사태를 수습할 모든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길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작게 매를 맞고 빨리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가 하면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국민들께 호된 지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적정히 어물쩍 넘어가면서 본인은 끝까지 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정치의 타이밍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끝끝내 이 일을 이어가게 된다면 가장 나쁘고 최악의 타이밍에 원내대표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미 대변인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표격 정치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현 상황에서? 법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그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만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의 거체에 대해 감논을박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 거치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격이다.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윤 대통령님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이랑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놓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례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당 일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당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고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간 또 야당에서 당무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중지 모은 결론이면 존중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원칙록적인 답변을 대통령은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밝혔고 법원이 제동을 건 비대위를 다시 가겠다. 당원까지 고쳐서 가겠다라고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하고 있을까요? 떡볶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게 조간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박볶이를een привет Rico 동영상 본인 오픈 신호 Bab friend MAYOR 한국의 Drew 춥고 제가 음악ounding 그런데 칠국에 저희 친척들 집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대구 들락거리고 군이 들락거리고 민원은 또 안동 들락거리고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서재현 위원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신난 것 같다라는 조금씩 분석도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뭐든지 이기면 기분이 좋은 것이죠. 이기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긴 게 승리의 저주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돼 당대표 헷갈리긴 한데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래도 여론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본인의 어떤 성적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받아야 할 지점이지만 그것이 곧 정치 은퇴로까지 당대표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있어서 좀 약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로 인해서 국민의힘, 여당이 전체적으로 혼란, 카오스, 셀프 카오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이제 그 책임을 묻는 단계다. 그런데 이제 저기서 어떤 당대표로서 이제 재소한 마음, 어떤 표정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이겼다라는 그 어떤 이준석 당대표도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이제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더 이제 지금보다는 사상추유의 일이라고 하지만 더 사상추유의 일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애초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정말 당대표다운 모습을 기대했던 게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통상의 당대표라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도 안타까워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지금 윤핵관들이 그렇게 미흡, 밉다면 저 미운 윤핵관 때문에 내가 지금 당에 대해서도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내 말을 비록 들어줬지만 당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게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일정 정도의 안타까움과 도의적인 미안함과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 떡볶이를 먹으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팀 플레이가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면 리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팀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승리를 얻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들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조롱하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개고기 양두국 이런 말 없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돌아왔을 때 충분히 팀을 이끌고 당을 이끌고 국민들의 신망을 얻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다시는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끔 말을 했어요. 아마 본인도 어쩌면 이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뒤가 없다. 나에게는 뒤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쏟아내겠다라고 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신망을 잃었어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 사람은 정치를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처분 인용이 됐다고 해서 승리에 취해서 떡볶이 먹으면서 웃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너무 심한 말들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냈구나 좀 자중하자라는 것을 정말 당대표로 하고 싶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오늘 열렸고 조금 전에 입장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결정이 됐고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